한글자막 by 한효정 할렐루야 새해가 되었습니다. 첫 주일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됩니다. 누에는 뽕잎을 먹어야 되고요. 벌은 꿀벌을 꿀을 먹어야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왕벌은 뭐를 먹느냐 꿀과 고깔을 먹지 않으냐고 로얄 제리를 먹습니다 똑같은 벌인데 로얄 제리를 먹는 벌은 여왕 벌이 되고 2년 동안 살면서 알을 많이 낳게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 영이 죽었거나 반드시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난리가 나든지 간에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를 안 드리고는 도저히 살지 못한다 그분은 살아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영은 생명이 있는 영입니다 지금 우리 은혜교회에 오전 5시 30분에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9시에 우리 랩런트들이 또 예배를 드립니다 11시에 드리고 2시 반에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이 우리 랩런트들이 5시 반에도 예배에 참석하고 9시에도 예배에 참석하고 지금 11시에도 랩런트인데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주일날 1부, 2부, 3부 계속 참석한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 보다가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하고 생명의 말씀 아닌 것을 먹는 것하고 세월이 지나면 여왕벌이 되는 것하고 일벌이 되는 것하고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 랩런트들이 줌에 들어와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21세기 후반에 되면 은혜교회를 기둥같이 섬길 것이고 그러면서 연초에 주신 말씀대로 237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영적 통신망을 세우고 파수꾼으로서 안테나를 세워서 실제적으로 237 나라 세울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치유받아야 될 전세계 현장의 영적 의사로서 시스템을 세우고 237 나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엘리트들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병이 들여 있는데 서밋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삼중직 영적인 미션을 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미래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원단 기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이 있다 그게 정리가 돼야 돼요 내가 생명이 있다 그걸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현장을 보며 알아야 될 거 뭔가 불신자들이 모르는 거 있어요 지식이 많지만은 과학은 발달됐지만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들이 큰 문제에 걸려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왜 그런가 워낙 큰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워낙 큰 틀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갇힌 줄도 몰라요 내가 빠진 줄도 모릅니다 어느 날 올무에 딱 걸린 것이 발견되어지는데 그건 나중입니다 저는 정치인들 봐도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곧 앞으로 당할 일이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 있죠 기업인들도 마찬가지고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엘리트 전문인들이 자기가 지금 걸려 있는 것이 어떤 병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은 병원 가도 근원적인 진단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더 큰 문제는 뭔가 성도들이 지금 모르는 거 있습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요 구원은 은혜로 받기 때문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도 영적인 복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메여 있느냐 육신적인 축복에 메여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오니까 불신자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뭐를 모르냐 영적인 복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중요한 복을 몰라요 제가 45년 동안 상대적인 은혜 받았는 그것 가지고 좋아했지 정말로 주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 나라 전도 성교 세계복음마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은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기도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있고 주의 천사와 천군이 동원되어지고 말씀과 뜻을 의뢰는데 이 중요한 것은 놔두고 불신자가 가지고 있고 불신자가 붙들고 있는 것 그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날마다 예수 믿는데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중요합니다 원단 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신앙 가지고는 비슷하게 믿습니다 진짜로 믿는 건 아닙니다 엉뚱하게 믿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또다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복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복을 알아야 돼요 그거 알면은 너는 반석이다 그거 알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처럼 굳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복을 주셨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그거는요 가슴이 터질 만큼 감격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성장한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24시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역자들은 24시 늘 교회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24시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잘했다 못했다 그거 지금 따질 시간이 아닙니다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물고기 잡은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네가 지금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따질 그 시간이 아니고 어린 양을 지금 먹이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 3, 7 빈 곳 그러면서 치유해야 되는 빈 곳 서밋 엘리트들 빈 곳 여기에 살리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도 잠시 영적 문제에 있었던 사람 얘기를 내가 잠시 듣다 왔는데 막지를 못해요 막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몰라요 그냥 뭐 어머니가 나타났는데 죽은 어머니가 나타났는데 진짜 자기 어머니가 나타난 줄 알아요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게 자기 어머니가 아니고 사단막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새가 됐다 연초가 됐다 신수가 어떤 눈이 불안한 거예요 삼재가 어떤 눈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점치로 가보고 여도 가보고 사주팔자도 보고 심심풀이가 사실 아니에요 그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줬다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예수 그대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쏟아 부어줘요 예수 그대 이름으로 묶어버린다 흑암 권세가 묶여지는 거 있죠 그런데 기도 안 하고 불신자가 붙어보고 기도 안 하고 사업해 보고 기도 안 하고 사람하고 싸우고 기도 안 하고 내 성질 내고 그래서 신앙 생활이 힘든다는 겁니다 오늘 또 주님은 바이오나 시모나 내가 복이 또다 무슨 복입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와서 뭐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포럼해야 돼요 세 가지를 포럼 초대교회는 만나면 이거 포럼했어요 끊안고 울면서 이 포럼했다니까요 피파 가던 자들이 돌아왔다 누가 꺾여가지고 돌아왔다 로마의 어떤 장군이 지금 예수 믿었다 황제 집안의 손녀 누가 예수 믿었다 카타콩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제가 94년대에 한 갔는데요 처음에는 내가 그 카타콩이 누구인지 몰라요 도미틸라 카타콩이에요 도미틸라가 누구냐 도미티안 황제의 손녀가 도미틸라예요 그 카타콩이 도미틸라 카타콩이라니까 그 속에 누가 있었냐 베드로닐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누구냐 베드로의 딸이라는 거예요 벌써 로마 황제의 손녀가 예수 믿고 이런 포럼이 있으니까 초대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포럼이 없어서 한국교회가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돈과 싸우고 동기가 싸우고 삐지고 그래서 교회가 당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모르면 딴소리 합니다 나는 직분이 뭐 어떻다 나는 직업이 좀 어떻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배우질 못했다 나는 여자다 오늘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가장 막장 직업을 가진 기생 라합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뭘 알았느냐 미리 뭐 본 게 있어요 미리 뭐 보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는 역사를 움직이는 역사를 바꾸는 가문을 살리는 이러한 일들을 한 겁니다 보금은 모든 문제 끝내는 겁니다 우리가 보금을 잘 몰라가지고 자꾸 낙심하고 보금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 것이지 보금은 모든 문제 끝입니다 알면 알수록 보금은 위대하고 보금은 완전하고 보금은 충분하고 보금은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단 나하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직업이 직분이 가진 거 배운 거 나는 여자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근데 난 날마다 가난해야 됩니까 우리는 진짜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나 뿐만이 아니에요 루시는 여자는 아무것도 없이 보금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다마리라는 여자는 완전 집안의 대가 끊어지는 판인데 유다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유다가 뭐라고 했냐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랬습니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리고 바세바 돌 맞을 여인이죠 그런데 보금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마태봉 1장 보면은요 오늘 라합이라는 여자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마리라는 여자 루시라는 여자 그러면서 바세바라는 여자 마리아는 여자 전부 여자인데 가정을 살려버리고요 가문을 살려버리고 그들 때문에 역사가 바뀌는 일들이 낳는 거예요 야고보선은 이런 일들을 보고 엘리아와 우리는 성정이 같아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한나 같은 경우에도 여성인데 한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시대를 바꾸는 인물을 길러낸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괴배 마찬가지입니다 한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언약을 제대로 붙들어야 되고요 메시지를 제대로 정리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한내에 이 말씀 붙들고 메시지 정리하다가 엄청난 큰 선물을 받았어요 어떤 랩런트가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2021년 올 한해를 놓고 목사님과 은혜교를 놓고 보호자를 움직이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세계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 서밋의 3중직의 대사로 서고 서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같은 응답을 누리는 랩런트 될 수 있도록 저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해피 뉴이어 저도 기도 메시지를 정리하는데 이게 떠오른 거 있죠 제가 너무나도 기쁘고 성령이 소통하셨다 너와 나에게 성령이 소통하셨다 그리고 저도 메시지 정리해가지고 딱 보냈는데 어떤 중직자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도 정리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걸 보내주셨다고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죠 성령이 소통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리 보고 가진 나합입니다 세상 온갖 정보를 다 들을 수 있는 직업이 기생직업입니다 택시기사분들도 세상에 온갖 정보를 다 들을 수 있는 직업입니다 요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바닥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온갖 정보가 다 굴러다니는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보면 정작 아는 건 많아요 어만 정보 다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정보를 몰라요 중요한 것을 모릅니다 오늘 나합은 중요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리고성, 블레셋 지역 불신자들이 우상성기는 그 지역에 세계 온갖 정보를 다 갖다 주는 곳이 여인수, 술집, 기생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기생 라합이 뭘 들었느냐 수레급 사건을 들은 겁니다 세상 속에서 중요한 사건 하나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뭔가 수레급 6월절 사건입니다 히브린이라는 사람들이,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애국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6월절 피의 언약 하나 붙잡고 문설주에 발랐는데 출애급을 했다 그 강한 바로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출애급을 했다 그게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의 복음인 겁니다 오늘 또 이 땅에는 많은 정보들이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면 그냥 흘러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흘러 지나가는 사람 그런데 현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고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 오늘 라합이 그걸 얘기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모든 저주가 넘어가는 십자가의 보혈 오늘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도 갈라지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라합이 이미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모리족 속에 시혼 왕, 옥왕을 꺾어버리고 지금 이곳에 왔구나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어떤 대적이 있더라도 패하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죽을 광야에서 살아서 이 앞에 왔다 그 자체만으로도 열의 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은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 앞에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는 우리 보면 간담이 녹아야 돼요 불신자는 우리 보고 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지금도 안 죽고 이렇게 살아서 우리 앞에 섰느냐 저 사람들이 어떻게 안 망하고 지금 세계보금만 한다 카느냐 이거를 지금 불신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 보고 떨었다 우리가 마귀 보고 떨었다 마귀가 헷갈리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보고 떨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우리 보고 떨어야 되는 거예요 열의 고성은 성문이 굳게 닫혔고 그러면서 간담이 지금 녹았고 지도자들은 떠나버렸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또 40년 동안 승리하고 이 자리에 나타났다 그게 아모리족 속의 시혼과 옥왕을 완전히 죽이고 이 땅에 끄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걸 누가 봤느냐? 라합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어떤 신이었냐? 2장 11절입니다 요한은 상천하지의 참 하나님이 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예수 그도가 누구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똑같으신 분입니다 라합이 그걸 본 거예요 상천하지의 참 하나님이시다 다른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본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40년 살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 물리고 땅 갈라 죽고 연명에 걸려 죽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불신자되 그 사람보다 더 잘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나니까 진짜 요한은 참 신이다 상천하지의 참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 있죠 어리뻐리한 신자들이 어디 갔느냐? 점 치러 갔다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가서 점을 딱 치는데 점쟁이가 뭐라고 하느냐? 네가 모신 신이 내가 모신 신보다 더 크다 올 필요 없다 가라 그러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게 상천하지의 참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점쟁이가 뭔지 알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지금 그걸 잘 모르는 거 있죠 성도가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요 교회 와서 고생하고 불신자한테 가서 고생하고 이거는 오른쪽 막 빰맞고 왼쪽 빰맞고 주님이 빰대라 하는 거 하고 틀려요 교회 와서도 고생하고 바깥에 가서도 고생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었다 망합니까? 절대 안 망합니다 라합 진짜 생을 걸고 예수 믿어 붙는 거예요 올인 하는 신앙 생활 돼요 올인 하는 신앙 생활 되면은 코로나도 상관없고 경제 위기도 상관없고 IMF도 상관없고 그 과정들이 전부 다 뭡니까? 통과예요 그 과정들이 전부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응답받는 과정이지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참 하나님을 아니까 정탕꾼을 집에 숨겼습니다 생명건의를 합니다 진짜 보고 말면은요 생명건의를 해요 진짜 보고 말면은 헌신합니다 이들을 갖다가 3대에다가 옥상 3대에다가 딱 숨겨 붑니다 진짜 보고 말면은 하나님이 지혜 주셔요 거기에 숨겨놔놓고 지혜로운 말을 딱 합니다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지혜로운 말을 해요 왔는데 저 갚았다 지금 따라가면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요 이게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아주 지혜로운 말을 살리는 말을 한 게 되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편에서 봐야 됩니다 전도자는 현장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전도자가 아니면은 현장이 두렵습니다 38년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눈으로 현장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열 명이 뭐라 그러냐 저들은 내 필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는 현장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요소와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사서입니다 신약의 사도행정과 같은 것입니다 우린 전도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역사서는 전도자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현장에 누구를 준비했느냐 중요한 제자를 준비했습니다 그게 라합입니다 전도현장에 나가면은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현장에 나가면은 누가 있느냐 예비된 제자가 있어요 불신자인데 예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장에 라합을 준비했어요 완벽하게 현장을 잘 아는 사람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자 그리고 완전 보호자로 하나님이 준비해놨습니다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딱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도현장에는 모든 것을 준비됐는데 그게 사도행정입니다 막힌 곳을 놔두고 하나님의 문 여신 곳으로 갔는데 사도행정 16장에 마게도냐에 누디아가 딱 예비된 거 있죠 감옥에 갔는데 간수장이 딱 예비가 됐습니다 누디아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말씀 운동하자는 겁니다 간수장은 두드러 패는데 원수 같은 사람인데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이래 되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눈으로 안 보면은 늘 사람들하고 원수장이 되고요 늘 문제당하면은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내가 감옥에 들어와야 됩니까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도자로 서면요 문이 막히면은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여시는구나 길 가면서 누디아 만났는데 여기가 미션홈이 되고 그 집이 교회가 될 수 있는 말씀 운동하는 장소가 되고 두드러 맞으면서 감옥에 갔는데 간수장이 예수 그들을 영접해가지고 빌리포 지역 복음만 하는데 쓰임받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갔습니다 따라오면서 피파하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대살로니카 지역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야손이 있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들였습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가는 몇몇이 있었는데 야손이 보호를 주고 돈을 주고 그 사람들 풀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 있죠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요 떨면서 아덴 지역에서 전도 성교 좀 실패를 했습니다 떨면서 왔는데 뭐라고 했느냐 내가 예수 그들의 십자가 외에는 절대 이제는 자랑하지 않겠다 왔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했느냐 브리스길라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현장에서 제자들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현장에 완벽하게 준비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마가범 6장 10절에 명화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신만 신고 두 벌로 또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러시되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완벽하게 예배해 놓고 그 지역 복음하기 위해서 딱 준비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교사님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추구합니다 우리 브라질에 필리핀에 다음에 또 미얀마에 모든 전도자에게 이런 축복이기를 추구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브라질 사건만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딱딱 준비를 다 해놔는 거예요 중국에 파송했는데 산업인 준비해 놔놓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10장 3절 4절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를 이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렇습니다 핍박하는 곳 있어요 미얀마 핍박지입니다 중국 핍박지입니다 해교도 지역 핍박, 모슬림 지역 핍박지입니다 그런데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나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화하지 말라 좌우 돌아볼 그런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보금이 들어가면 평안해지는 겁니다 올 한해에도 전도자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추천드립니다 은혜 받고 구원 받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거는 절대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걸음을 걸어야 돼요 그 이전까지는 누가 더 크냐 내 자리는 어딨냐 물고기 잡으러 가고 그 왜 그러느냐 전도자의 걸음이 아니라 가지고 전도자의 눈이 아니라 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들어와버렸어요 전도자의 눈으로 보니까 현장에 다 준비됐고 하나님이 현장에 모든 것 다 문을 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라합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작은 일이 했습니다 한 여자가 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일이에요 그냥 묻혀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라합에게는 보금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거기에 생을 거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작은 사람이지만요 보금에 올인했다 보금에 생을 걸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큰 일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일이냐 본인이 사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가정을 구원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가문을 구원해 형제 집들의 전보다 집까지 구원받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바꿔세요 역사를 바꾸는 일들이 납니다 본인은 몰랐지만은 분명히 몰랐을 겁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도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는데 마태봄 1장에 라합의 이름이 나와요 그분이 이분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는 작은 일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르는 일인데 보금 때문에 생을 결단했는데 라합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일입니다 비단 라합뿐만이 세계 역사를 바꾼 게 아니에요 한나도 세계 역사를 바꾸고요 요겨벳도 세계 역사를 바꾸고 적은 여성인데 그걸 바꾸는 거 있죠 믿음의 행동의 결과입니다 내 작은 믿음 하나 결단했는데 교회 분위기도 바꾸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작은 헌신했는데 우리 전도단체에 역사를 바꾸는 일들도 생기는 겁니다 믿음의 행동에 어떤 결과가 왔느냐 출애급의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4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백성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가난 땅으로 가라 38년 동안 실패했는 일들이 성취되는 일들이 나는 거예요 라합의 한마디 라합의 결단 때문에 그런 일이 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들이 나느냐 정탐꾼에게 믿음이 생겨지고 가서 보고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38년 전에 10명은 불신앙 보고했어요 요수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했어요 오늘 요수와가 보낸 두 사람은 열이고성을 보고 가서 무슨 보고를 했느냐 그들은 지금 간담이 녹았다 라합이라는 여자가 봤는데 먼저 본 게 있다 그들이 반드시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우리의 지도자는 다 떠났다고 얘기했다 믿음이 어떤 결과와 어떤 말씀의 성취를 가지고 오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눈으로 안 보면 목사님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장로님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방법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전도자의 눈으로 못 봐가지고 항상 실수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눈으로 못 봐가지고 딴 얘기해가지고 열 명의 정탐꾼 같은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전도자의 눈을 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테나를 세우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영적 통신망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부흥이 아니라 전도를 한다 세계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교단이 적은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700교회 800교회밖에 안 되지만은 한국을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 지금 전도운동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정탐꾼의 보고로 여수와의 지도력이 보강이 되어버렸어요 여수와의 지도력이 보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말 한마디가 지도자들의 힘을 얻게 되고 전도자의 한마디가 교회 분위기를 바꾸게 되고 전도자의 한마디가 실제적으로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주 정탐꾼의 보고로 여수와의 지도력이 보강되고 여수와에게 힘을 주고 여수와가 보고를 받았을 때에 이제는 가난 여리고 땅을 점령하러 가자 하는 그런 명력이 떨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평신도 한 사람 때문에 목회자가 힘을 얻고 전도자 말씀했지요 나는 평신도 한 사람이 전도운동하는 거 보고 평신도 한 사람이 동기 없이 교회에서 일하는 걸 보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진 겁니다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진 겁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서 지도자 여수와가 결단을 하게 되고요 그 모든 백성에게 영적 분위기가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보금운동은 작은 일처럼 보이나 앞으로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걸어온 30년입니다 그리고 걸어갈 30년입니다 은약에 절대 은약에 대열에 섰고 전도 대열에 섰고 빛의 대열에 섰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도다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보금들은 라합은요 세상 모든 정보 그거는 별거 아니다 전부 쓸데없는 얘기다 6월절 사건을 듣고 홍해 사건을 듣고 시혼 옥왕 사건을 듣고 38년 동안 죽지도 않고 이 자리에 섰다는 거 보고 생을 건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95%, 99%가 아닙니다 생을 건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둘째는 우리는 작은 일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큰 일로 바꿔버렸어요 라합은 아무도 모르게 정탕꾼 하나 숨겨줬는 것 같은데 그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전 이스라엘이 전 이스라엘이 가난한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정보를 준 것이고 그러면서 힘을 준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 가문을 구원하고 그리토의 족보에 오르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일들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금의 흐름 속에 들어온 라합 작은 여성들입니다 보금의 흐름 속으로 들어온 다말 보금의 흐름 속으로 들어온 룻 보금의 흐름 속으로 들어온 바세바 비천한 계집종이지만은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지이다 얼마나 소문이 무성하겠어요 처녀가 아이를 뵀으니까 얼마나 비란받겠어요 근데 주의 말씀이니까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요 오늘 또 우리는 새해에 첫 주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원망 불평하다가 코로나에 흡술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수 때문에 세상 풍습 따라갔다가 홍수에 쓸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로 때문에 포로로 가가지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포로로 붙들려갔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뜻을 정했다 뜻을 정해야 돼요 홍수가 난다 네 생명과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홍수 때문에 사신 분들이 있어요 속국이 됐다 속국이 됐는데 주님은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가지고 전세계에 보금 증거해서 노예 포로 속국 문제 해결하는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재앙시대예요 그냥 뭐 코로나 이런가 영적으로 보면 재앙시대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예요 이때에 우리는 온라인 시대를 열어가고요 영적 통신망을 통해서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보금의 한태를 높이 세워가지고 전세계에 보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 우리 랩런트가 1부도 드리고 2부도 드리고 3부도 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른들이 뭐 해야 되겠느냐 생각해야 돼요 이게 없다 죽은 영혼이고 잠자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도 상관없고 포로도 상관없고 속국도 상관없고 홍수도 상관없고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느냐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연초에 주는 메시지 송구영신예배 때 주는 메시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 또다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올 한해에 교회 세우는 포로마시고 음부가 무너지는 포로마시고 천국 열쇠의 비밀 누리는 포로마길을 주 예수 그대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자의 눈으로 여호수하서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현장에 정말로 예비된 그러한 제자들을 준비했는데 우리는 현장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적은 결단이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오직 복음에 올인하는 자들에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영적 아버지 하나님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온라인을 통해서 오히려 더 우리가 집중하고 전세계 복음화하는 영적 의사로 영적 대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대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